안녕하세요. 홀짝입니다. 강원랜드 카지노고요.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여기 안마기계가 있다고 안마기계에서 쉬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. 컨벤션 호텔 21층에 있다고 하는데요. 컨벤션 호텔 어느 구독자가 컨벤션 호텔 23층 내려서 비상구로 21층으로 내려오면 안마기자 의자 두 대 있습니다. 이것도 소개해 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23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안마기계는 21층에 있다고 하고요. 2층은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. 제가 객실 키가 없어서 이미 23층 식당층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. 컨벤션 호텔 각 층마다 객실층이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구역이 있네요. 의자 편한 게 있습니다. 네, 괜찮네요. 근데 저는 안마 의자를 보러 왔죠. 안마 의자를 찾아라. 네, 여기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. 사람 아무도 없고요. 여기에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. 컨벤션 호텔 21층.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좀 번거롭긴 하네요. 번거롭긴 한데 실장소가 없을 때 가끔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마도 한번 받고 해야죠. 예, 파라소닉 안마 의자입니다. 예, 오늘 게임 안 합니다. 안마 의자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. 이상 홀짝이 였습니다.